자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자 태풍이 지금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각 T1, T9일 때까지의 태풍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나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기압이고요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풍향입니다 풍향은 연속적 변화보다는 불연속적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으로 표시를 해요 자 T1부터 T9까지의 시간 간격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시간 간격은 일정합니다 관측소 P의 위치는 왼쪽이거나 오른쪽이거나 그럼 이건 뭐 태풍에 대해서 지구과학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태풍 중심에서부터 오른쪽 관측소는 위험반원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변할 거야 라는 건 머리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럼 못 풀어요 왼쪽 관측소는 안전반원이고요 풍향이 반시계로 변할 거야 이게 이제 관측소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P의 위치가 어디냐고 오른 것 고르라고 할 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풍향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해설 강의에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이겁니다 시계방향으로 변했는지 반시계방향으로 변했는지는 기압이 제일 낮을 때 즉 태풍이 제일 많이 근접했을 때의 좌우를 보시라 그러면 좀 애매한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처음에는 북서풍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서풍계열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았어요? 반시계로 돌았죠 그럼 반시계로 돌았으면 무슨 반원? 안전반원? 기억 이렇게 저는 풀게 시켜요 자 니은 태풍의 평균 이동속도는 T1, T2일 때 요기일 때 지금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요만큼 간 겁니다 T3, T4는 더 멀리 가요 그럼 언제가 더 빨라요? T3, T4가 훨씬 빠르죠 T1, T2일 때가 빠른 게 아니고요 T3, T4가 더 빠르다 그렇죠? 자 이제 디귿이 좀 제일 애매한데 원래는 관측소에서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태풍하고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그래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 P와 태풍 중심 사이가 가장 가깝다 동그라미 했는데 어? 기역 디귿 답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기역 디귿이 답이 있었으면 더 짜증났겠죠 근데 보시면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T5입니다 근데 T5가 실제로 이 기역 지점이 문제가 좀 그래요 자 기역 지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딱 보시면 T5보다 T6가 더 가까운 게 보이실 거예요 기역 지점이 여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기압이 제일 낮을 때가 가장 가깝지 않다로 자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로 그냥 했다간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역 디귿이 없어서 답은 기역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9시 섬서를 하셔야 되었다 그래서 제 인상으로서 그런 유형에 대한 기역도 ór마저 4학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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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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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